손 쓰는 일을 많이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네. 손을 많이 쓰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. 많이 쓰면 소모가 되고 혹사가 되면서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. 그것은 퇴행성 관절염이고요.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쓴 분들에게도 물론 옵니다마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면역체계 이상이 동반되신 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옵니다. 그런데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보면 본인이 많이 사용했던 부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쪽으로 또 와요. 임상적으로.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